사실은 처음에 크리스나를 뽑을 때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쪽 분야하고 다른데 경영 쪽인데 이게 R&D를 하겠냐 이런 반대가 있었는데 그 이력서에 본인의 한 장짜리 소개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야 이력서 비상한 머리가 있어요 저게 이력서요? 본인 맘으로서요? 이력서가 무슨 이력서를 저렇게 했다고? 아니 나는 이력서 저런 거 써나? 생년월일 학교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호라킹 오현 이 정도면 관련은 없어도 할 수 있겠다 이야 대단하다 아 아 개인사업도 하시고 이야 만약에 한국에서 5년 동안 벌으면 네팔에서 20년 남은 것과 비슷하다. 그냥 20년 남은 퇴직이니까 그냥 한국에서 1년 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제가 옛날에 일했던 예전에 일하셨던 공장 예 도넛 사왔어요 빈손으로 안 가는 거 진짜 우리 한국 문화인데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예요 차율은 아직도 빈손으로 가는데 옛날에 여기서 7년 동안 일했어요 여기서요? 네 제가 아내여 주로 우리가 안전망 컨설러스에서 쓰는 거 안전망 생산이에요 아 안전망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컨설러스 원만이에요 네 잘 지내줘? 네네 잘 지내줘 멋있어 앉아 네 사전에 가리스마 있어요 가리스마 그래서 나는 좀 능도랑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IQ가 좋다고 해야 될까 불관된 주장이네요 주변인들의 선생님 좀 아쉬웠겠어요 아쉽죠 왜냐하면 솔직히 아주대 입학할 때 솔직히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다니고 나오면 서울에 근무 안 하잖아요 너무 일을 잘하셨나 보다 참았죠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어디 가라고 아무튼 뭐 이렇게 삼룻 녹화에 엄청 힘들었어요 삼룻 녹화에 엄청 힘들었어요 삼룻 녹화에 엄청 힘들었어요 전혀 먹을 시간까지 없었어요 어쩌다가 한국에서 그냥 둥지를 틀었는지 계획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3개월 아니면 아무리 해도 5년 정도 있어서 칼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자별 같은 거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도 전 처음부터 공부도 많이 했고 한국어 좀 빨리 배웠었어요 한국어 빨리 배우면서 공장에서 기술도 빨리 배우면 이제 그 자별라는 거 없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장님도 잘 해주셨고 크리스나님 본인의 선택이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후회 1% 없어요 저는 그냥 네팔보다는 일단 글로벌 시대로 갈래요 더 큰 그림 부르시는 거군요 지금 네팔 가도 편하게 먹고 놀고 살 수 있는데 뭐야 잘 안 들어갔어 잘 안 들어갔어 야 이 플렉스 얄밉다 얄밉다 내가 뭐 지금 네팔 가도 건물 주고 뭐 그냥 뭐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전 옛날에 여기에서 많이 힘겼어요 하나 둘 셋 지금 약간 포스는 사장님 포스예요 형님 완전히 사장님이요 이 형은 완전히 사장님 같은데 지금 옛날에 쳐봤어요 신멘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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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행 아가 우수다 어떤 문제 있더라도 신멘자님 신멘자님 우리 서울 저희 입사할 때 56km 있었어요 엄청 많으셨구나 욕 현재네 반 씹 나왔는데 아 살만합니다 반 씹 나왔어요 손이 많이 불어서 많이 고기 먹었나 봐요 반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즈벡 친구 그때 같이 입었어요 네 아 동료들 다 징그네요 캄보디아 외국인이 많이네요 응 크리스나씨 꿈이 자라던 곳이군요 저기가 돈도 벌고 맞아요 여기가 있으니까 지금 크리스나씨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저기서 시작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옛날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 같아 아 조금씩 네 옛날에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눈물 나지 고향 같죠 여기가 맞아요 네 랩밤 랩밤 그때 같은 피행기 타고 같이 기숙사로 오고 같은 기숙사에서 거의 3년 네 살았어요 그래요 같은 방 안에서 동갑이요 동갑이요 네 나이도 같으시고 네 갑자기 결혼하고 소식 툴즈 피스북에 있잖아 저희 봐서 니가 결혼했나 결혼 날에는 안 되잖아 하고 한 해가 결혼했다 미리 얘기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이거 내 칸에 있어야 초대하고 뭐 안 밥도 안 사줬어 그런 가봐 얼마나 구두세인지 우리 친구가 구두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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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장가 갈 때도 얘기 안 하고 송건 씨는 장가 갔습니까? 네 장가 갔어요 얘기했어요? 장가 간다고? 컬캐로는 아고나서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 아고나서 왔어요 왜? 근데 왜 그런 문화예요? 사진 같은 것도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? 친구는 많이 궁금해요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여기 기계에 있어요 전기다 방역을 하고 자존 나게 했어요 그때는 3년간에 궁금한 건 못하는구나 6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때도 다 돌았나 생각도 하고 다 돌았나 생각도 하고 왜 그래요 이거 그때는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됐어요 많이 막았어요 그냥 공장 다녀라 하지 말라 근데 반대로 오히려 제가 부러워요 질수도 하고 저는 좀 글로벌로 생각하고 그 친구는 네팔에서 투자하고 있어요 계속 아 이 친구는? 양말 공장도 입고 매트 가지고 있고 우와